결국 이 호스텔 도인토미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 하리하리 충만입니다 여러분 4박 5일 동안 피티웰라라는 한 숙소에서 머물었는데 숙소비가 1.8달러였어요 마지막 날은 제가 숙소사진 찍어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리하리 그래서 잘 쉬었고 오늘은 호갈라라는 곳에서 스트레이트 피싱이라고 좀 특이한 전통 피싱 방법이 있어요 그거 하시는 분들 찾아보러 갈 건데 아, 보통 버스를 탔고 이쪽 라인을 PDA로 끊어지네요 와 요새다 들어갈 수 있나 아예 이렇게 광고까지 하는구나 스틸트 피셔맨 플레이스라고 와 여기는 신기한 게 약간 여기가 방파제 역할을 해가지고 약간 온천처럼 된 것 같아 찍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게 저기 선생님이 또 손드는 거 봐요 여기 아마 그냥 장사 비즈니스처럼 된 것 같아요 하리 하리. 뭐뭐 온다이 가이버완 이거 촬영하러 오니까 딱 준비하시네 야야. 아는 피셔맨. 야. 아침richton graded, 이날, 저녁... 2번 도착하시는데? 네, 지금까지 가는거야. 그럼 이 차례는? 요금 사다 돈까진? 4 primo지요. 4 people? 4. 4명이요. 요금 사다 돈까진? 약만 원CO. 약으로 돈까진 많이. 요금 사다 돈까진? 약만 5,000 루피. 5,000 루피! 네, ok bye bye. 회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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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400료루드. 2,000 비쥬얼 1,000 비쥬얼 1,000 비쥬얼 1,000 비쥬얼 뭐지? 포토하고 돈을 줘 왜요? 사진을 찍어 괜찮아요 400 비쥬얼 400 비쥬얼 400 비쥬얼 400 비쥬얼 400 비쥬얼 400 비쥬얼 1,000 비쥬얼 완전 비즈니스구나 5,000에서 1,000 그리고 400에서 400에서 160 진짜 비쥬얼 진짜 비쥬얼 이건 비쥬얼 비쥬얼 진짜 실이 있는거야 아 실이 있구나 전통 방법이었는데 지금 약간 관광지처럼 비즈니스처럼 된거에요 여기가 파도가 세가지고 물고기들이 이제 여기까지 밀려오나봐요 다른 관광객들 왔는데 사진 찍혀주고 돈 달라고 할거 같은데 어디서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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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 비쥬얼 그런데 제가 160 네 네 네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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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에서 오셨네 역시나 이제 저희 아저씨들이 돈 요구하려고 제가 극뜸 해줬어요 근데 어차피 안찍을라 그러더라구요 내 가방 안갖고 가겠지 여기가 제가 바다 잘 안들어가는데 신기한게 돼있어요 여기에 벽돌들이 이제 막고 있어가지고 2,000, 1,400 갖고 있다니까 400으로 갔다가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실망적이야 밥이나 먹을때를 찾아야겠는데 여기 뭐가 있는지 롤이랑 빵에서 100 기차역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오네요 롤이나 먹어야겠어요 더 시켰어요 이동하려고 기차역 가는중인데 여기도 또 다른 스틱피셔맨 자리가 있네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또 영업하더라구 How much? 내 피셔맨 2,000 2,000? I paid there 5,000 5,000 어 피셔맨 5,000 5,000 왜 또 다가오는거지 하리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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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셔맨 아 피셔맨 아 How much? 아 600 루피 600 루피 Yeah Other guys say 2,000? Other guys say 5,000? You're honest man 여기에도 광고파 원래 인터뷰를 하고싶었는데 다 돈만달라 그래가지고 인터뷰 포기 인터뷰 포기 하리하리 하리하리 You're a fisher man? Yes Can I ask you one more question? What? You guys really fishing? Yes Ah But you make money for taking a picture Now no Now off picture So how many times you fishing one day? Early morning 3 hours Morning 3 hours And evening also? Evening also Thank you for the interview Do you like the now photo? I already take there There Thank you 이 사람들 그래도 친절하게 해주네 진짜로 아침에 피싱 하나봐요 보시면 여기도 나무 박아놓은거 보이시죠 근데 국개는 왜 달아놓은건지 모르겠네 의미가 있나? 백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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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